어우, 더워 아, 네네, 목사님 차가 막히신다고요? 네, 목사님 먼저 회의자로 보고 계세요 저 금방 갈게요 아, 네, 알겠습니다 아, 목사님 그리고 아직 에어컨 안 켤 때인 거 알죠? 우리 멋지구나 꼭 해요 네네,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,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, 더워, 아, 더워 으으, 더워라 어우, 더워 더워, 더워 더워 아, 좋아 어우, 이래야 살 거 같지 아, 좀 살 거 같네 뭐야, 뭐야 하이, 목사님 짜잔 몰랐잖아 어, 뭐야 짜잔 너무 더워가지고 콜라 갈 거 같지? 아, 너무 더워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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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더워, 더워 빨리 틀어, 빨리 아, 돼, 돼 아, 시원해, 시원해, 시원해 자, 우리 콜로 한 잔 합시다 네네 어우 아유, 그냥 아, 이게 Green 아, 근데 목사님 이거 온도 passa, 몇 도 이게? 헥? 18도 괜찮겠어요, 이거? 아니, 임 목사님 26도 막 멋지구나 노래 만들고 그러던데 problems 일단 사람은 살고 봐야지 그렇게 하죠 시원하셨는데? 공기가 차네 18도 두 명이 여기 있었네 내가 에어컨 틀지 말라고 했는데 적정 온도 26도라고 했는데 시원하셨는데 아우... 나갔나? 나갔나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어묵.. 목사님? 헉? 괜찮아 어디에요? 웹? 미안해요 뭐라고? 미안해요 왜 미안해? 아니야 잘못해 올 여름도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두 기억하시죠? 적적 온도 26도 네 26도는 사실 많이 시원한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도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향이 늘어날수록 화석 연루를 더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적적 온도 26도 우리 모두 함께 지켜냅시다 7월 미션도 함께해요 적적 온도 26도 그런데 지금 에어컨 누가 틀었어요? 할게요 네 w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